흰템 랩 1짜리 캐릭 만드셔가지고 랩 1이죠 1 액트3로 와 액트3가 카나이하고 이 장무라비하고의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가지고 만들기 정말 쉬워요 흰템 8죠 흰템 4 카나이로 가 그러면 지금 대부분 재료가 미지의 수정이 많을거야 미지의 수정이 지금 뭐 신비한 가루 7800개 미지의 수정 거의 두배죠 그러면 쭉 가 카나이 레시피를 열어서 쭉 가서 미지의 수정을 원하는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흰템을 넣으면 이제 미지의 수정 들어가고 죽숨 1개 쓰고 이렇게 재활용 부품으로 변환이 돼 미지의 수정 지금 뭐 새고 새는 미지의 수정을 써가지고 이렇게 흰템 지금 뭐 흰템이 제일 부족하니까 파템도 반대로 되고 파템도 어 저거 큰일날 뻔해 더 몰고 눌러가지고 노랭이 아니구나 이렇게 2대왕을 생성하는거 미지의 수정도 없고 뭐 뭐 아무도 죽도받도 없다 그러면 뭐 큐브론 돌아야지 큐브론 좀 더 쉬는게 좋아 큐브론에서도 재료가 많이 나오거든 재료 비율이 깨진걸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 1렙으로밖에 안 돼요 1렙 1렙 위에서만 이제 상점에서 흰템을 살 수 있어가지고 1렙으로밖에 안 된다 아 맞다 쓰고있는 무기도 써 들고있네 1렙으로 한번 무기 흰템 들고 있으니까 써 써 예 한동범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하고 언제든지 궁금하겠으면 유튜브로 리플 달아주시거나 자 흰템 2500개 택도 없고 좀 많이 돌려야겠다 자 1렙으로부터 야 다 신템 어 방아 방아 방어쿠구나 재활용품은 4000개 좀 부족하지? 음음음음음음음 음음음음음음 6000개 자렌부프 비율이 좀 깨지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는데 한 텀만 더 돌리면 될 것 같은데 6590 요거면 될거야 비율이 맞아 떨어지려나? 지금 보시는건 직업은 강령술사 퀴블은 좀 뛰어야겠다 재료가 너무 부족하다 실천계 1렙으로 샀는 요거는 갈갈이는 안돼 이렇게 변환밖에 안돼 그거 아시고 분해가 안돼요 분해를 통해서 획득하는거는 또 다른 뭐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액트5 기사단원 캐스트 들어가주고 흰템 주워가지고 갈갈이하는건데 효율이 너무 떨어져 차라리 큐브를 돌려나 그 시간 재료도 얻을게요 됐다 요거면 됐으 요거면 됐으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미리 사놓고 이거 돌리진 않고 이거 돌리진 않고 조각하고 저거 좀 더 고소하게 이제 깐지마 사거리는 식사 그냥 먹지마 감사합니다.